가빡! 가빡! 오! 뭐라요? 네 뭐 오래된 게임이죠? 그 오래된 게임 안 해본 사람이 이거 아니야! 이거 아니야! 이거 짝퉁이 토구나? 장난 아니네! 아니요? 안 먹었어요 저게 뭐야? 알만의 맛? 사기 무기 있어, 사기 무기 그거 언제 먹어? 어? 그거? 그거? 녹아다야 돼 아 진짜? 어, 몸이 떨구는 거야 어디로 가야 있을까? 아 여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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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오 좋아! 이제 왕장으로 가면 돼 이제 방패만 먹으면 된다 방패 칼 도서관에서 뭐하는 거지? 어 발발 해방은 재미없어서 아 진짜? 5천원의 질검이 사라져 왜? 아 너무 게임이 시시해진단 말이야 그 순간 나 시시하게 하고 싶다 시시하게 하고 싶단 말이야 야 RPG에서 너 장비빨이 영어 실력이 준거야 장비를 모은 자가 실력이 준거야 물론 싱글 RPG에서는 싱글 RPG에서는 물론 볼맛이 있긴 하지 나 최강의 무기 뭔가 별로 먹던 맛 시작하는데 안 돼 이거는 왜? 장비빨이가 곧 나예요 뭐랄까 컨트롤인거지 이거 너무 일찍 나와서 문제야 원래는 마지막 왕에서 써보려고 딱 던져주는 건데 아쉽다 해보고 싶다 니 운빨에 맡겨지 그걸로 갔다가 그냥 떨구면 먹는거지 아쉽다 만분의 1 오 미라야? 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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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얘 저런거 또 써? 오 쟤 막 되게 조금 날았어 이런거 또 쓰는구나 오 이거 처음 봤어 이거 빠져쓰는게 나을 것 같아 오 이거 시나리오 외롭네 나 크리어버 크리어버 그니까 이거 외로운 사람이야 슬로고즈술레였어 안녕하세요 이하리 네 안녕하세요 외로운 사람이야 외로운 사람 당연히 외롭지 맨날 워룹 consequ기 있었는데 맞아주지 뭐 잡았다 네 머리 잘랐습니다 비쥬얼이 많이 떨어졌죠?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구요 뭐야 이게 뭐야 뼈 뼈 뼈 좋은거야? 왠지 개만 잡으면 되겠는데 됐어? 뼈가 튼튼해졌으니까 방어력이 세지나? 방어력이 세지던지 피가 올라... 방어력이 세지지 않았을까? 외모로 판단하는 나쁜 사람이라고요? 외모로 판단하는 나쁜 사람이라고요? 판단하는 건 근데 안 볼 수가 없던데 외모요? 물론 외모로 사람을 다 판단할 수 없죠 하지만 외모만 판단은 돼요 뭔가 이상한데? 외모로 사람 전체는 판단이 안되지 외모로 판단이 된다고 외모는 외모만 외모로 판단하면 나쁜 사람이죠 외모로 판단이 돼요 외모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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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하나 더 있어요 개 개요 늑대인데 많은 사람들이 개로 무르는 게 있어요 이거 이거 근데 우는 소리는 월말 마려 어쨌든 늑대야 뱀파이어가 개로 변한다고 뭐가 좀 이상한 것 같아 괜찮잖아 귀엽잖아 뱀파이어의 이미지가 변하잖아 귀여운 이미지로 생각해보니까 펼싱에스도 그러는구나 개로 변한? 펼싱에스도 개 먹이라 그러는데 개 맞나 보다 그러는데 펼싱에스도 죽인 다음에 넌 개 먹이다 이런 데서 하는데 갱가 갱가 그러면? 개일 수도 있어 아 혼혈이니까요 진짜 개일 수도 있는데 사갈래에 섞여가지고 개가 될 거에요 왜 사람이랑 더 친하니까 개가? 근데 소설 이게 베라클라 소설에서 늑대가 나오려고 하거든요 객관은 다네 상에서 사면 늑대고 그래 둘 다 객관은 객관이 아 그냥 개랑 개랑을 또 어 어 칼이나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칼 이 이 칼보다 더 좋아? 그거보다 더 셀걸? 아 진짜? 어 이 칼도 짱짱 센데 이 부분 필살이가 확실히 있어요? 아 진짜? 이제 어디 가야 되나? 여기는 됐고 아 이쪽으로 건너 이쪽으로 가야겠다 일로 가서 여기랑 여기 많거든 이쪽이랑 거길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저기를 통해서 오늘 피자 드셨어요 저희는 편의점 먹었습니다 갈릭불갈비요? 아 아까 수세미님이 뭐 뭐 40% 세련다 그러던데 아 아 그게 미스터 피자인가? 아 그런가? 그 뭐지? 그 대회 어쩌고 저쩌고 오늘 오늘 광고하더라구요 하지만 저희는 편의점을 먹었습니다 9900원? 이러면 광고하던데 아 콜라먹고싶다 도미노 피자 도미노 도미노 좋아하는데 도미노 40% 세련이 있다고요? 아 아 더 도미노 좋아하는데 난 솔직히 피자는 도미노가 제일 맛있다고 생각해요 맛있 맛있긴 제일 맛있어가지고 남은 쩔깍 없구나 아 아파 도미노가 맛있어요 양이 쩡쩡 힘든건데 전 미피는 싫어요 미스터비자가 결론이나 누구야 도무가 진짜 좋다고 그냥 그냥 브랜드는 피자원 아니면 미스터 아니 도미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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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좀 약 좀 배 터지고 싶어하시고 스크면은 네 배 터지다 배 터지고 싶다 싶을때는 피자원 도미노랑 비슷하지 않아? 피자원이나? 좀 작은걸? 도미노가? 그런가 어 묘하게 작은 도미노가 좋다 근데 도미노를 더 많이 먹었고 먹긴 더 많이 먹은 것 같아 근데 가격도 도미노가 더 비싼걸? 가격? 도미노가 더 쌀걸? 더 싼가? 티자아웃이 진짜 비싸 비싼 것만 따졌을 때는 파파존스? 아 파파문스도 맛있는데 파파문스 안 먹어 아 진짜? 파파문스 먹어야지 먹어야지 하면서 한 번만 먹었어 아 진짜? 파파문스는 맛있는데 파파문스 한 번 먹어야지? 아 여기구나 아 나 얘 싫어 오 지금 쎄가지고 단방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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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도 그냥 다르구나 내가 달라졌어 단방이야? 오 레벨업 너 이제 갓바도 먹었거든 다가루트 많이 올랐어 이제 다가루트 많이 올랐어 이제 다가루트 많이 올랐어 이제 오우 떼어지러 왔어 자 여러분 새로 들어오신 분들 저희 치천이랑 제게차키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제게차키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제게차키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으아 으아으아 일밖에 안 갔대 일밖에 안 갔대 일밖에 안 갔대 일밖에 안 갔대 구리가 또 파놓을 수 있긴 하던데 구리에 있어? 이거 배달건물이더라 아 진짜? 어 우리 사는 것을 너무 직접적으로 말한 거 아니야? 아 맞아 너무 직접적으로 얘기했어 근데 구리가 두 군데거든 왜왜왜왜 두 군데 아닌가? 지명으로? 아니야 한 군데인가? 어 한 군데야 아니 어디 살지 몰라 하긴 일하는 곳은 또 구리 다녀 맞아 근데 넌 아니잖아 나 근처지 근처 옛날에 구리 살지 조금방 왜 이렇게 안 다녜시나 근데 사실 알아봐야 올 사람도 없어 맞아 누가 모르겠어 어쨌든 있긴 있어 그..아..이거 어디지? 버스 타다가 가다보면 나와 그쪽.. 돌다리쪽 아니 서울 가는 말이 있잖아 강변이랑..강변이랑 그쪽 가는 길 가다보면은 딱 똑같아 있어 아 진짜? 옛날에 그렇게 했었는데 나는 거기..그 동네 근처에서는 저기밖에 몰랐어 어디지? 강변이랑 가는 길목에 있는데 아..거기 거기? 그..그..뭐라고 해야지? 아 배고프다 나 지금 콜라 먹고 싶어 콜라 먹고 싶어 아까 전에 콜라 사온다고 깜빡했어 아.. 일단 죽을 시간에 갔다가 사오던지 아..완료..내가 갔다 온다? 화장실 좀 가봐 화장실 좀 가봐 큰 콜라장 하나 사온다 아.. 내가 이렇게 풀이합니다 근데 거기서 먹은 적은 한 번도 없다 진짜? 시원을 한 번도 먹었어 야야야야야야야 서울 가서 먹었어 뭐야 소울스트리 나왔네 소울스트리 나왔어? 흔들었을 뿐인데 소울스트리 나가네 뭐야지 자기나 죽일러 세이브도 안나와 세이브도 안나와 한참 더 가야돼 한참 더 가야돼 한참 더 가야돼 아 여기 여기구나 어 거기야 머리 떨구는데 어우 두들어지는거 봐 애들이 조금 있다 애들이 조금 있다 너무 아 너무 게임 개발사들 저걸 너무 완벽하게 해 이식을 이럴 필요 없어 얘들아 이건 뭐 CD 이건 뭐 원래 CD니까 어쩔 수 없지 이건 원본으로 플레이하라 보니까 어우 내가 원본이 아니더라도 결국은 이럴거야 왜 결국은 완벽 이식을 추구하기 때문에 도대체 왜 완벽 이식을 하는거냐고 옛날의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? 도대체 옛날의 느낌은 어떤거지? 이쪽으로 가면 뭐 왕이 있나?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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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옛날에 했던 사람들은 아 이런 맞다 이랬지 이런걸 느끼게 해주고 싶나 보지 아 진짜 옛날에 이랬는데 또 이러냐 이런 생각은 안할거라고 생각하는건가? 모르지 다 추워포즈로 다 해찬 안할거라 생각하나고 있어 비싸 게임 개발사는 너무 아니래 옛날 게임 다시 만지기 귀찮잖아 그냥 대충 몇명을 알아서 구제서 해놓을텐데 너무 아픈 놈 어 여기 왕있는 곳이다 어 왕있는 곳이다 어 왕있는 곳이다 이쪽인가? 여기 왕이거든 그치 어 왕이야 왕 진짜 왕이래 와라 어 좀비가 왕이야? 저기 왕 어 좀비가 왕이야? 오 오 아 포스하니구나 포스하니구나 포스하니 포즈 포즈 아 이거 구제기 때문에 포즈인거 아닌가? 탈이야 탈이야? 뭘 잡아야되는지 모르겠어 음 목체가 목체가 아우 아우 왜 hur 포즈인 걸려가지고 아아 피짝농아 지금 쓰면 딱일거 같은데 그러니까 아 역시 피로할땐 안난다 아 왜 쓰니깃인데 죽어라 죽어라간다 죽어라간다 어우 저것도 못 걸려 그러니까 이게 걸린다 어우 짜증나 구덩이네 구덩이네 오 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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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 그렇게 때리라는 거구나 하이점프에서 한 대씩 때리라고 다 죽겠다 죽을 거 같아 제발 나가줘 소울스틸 안 돼 소울스틸 못 써 지금 쓰고 싶은데 소울스틸처럼 계속 비비기 있거든요 아 짜증나 그냥 죽었어 소울스틸 다리만 푸신거는 다리만 푸신거 이거 맞지? 맞아 그거 이거 이건데 아 아 짜증나 급할 땐 절대 안 나가 도대체 몇 번을 비비는데 아까 전에 뭐 대충 비비기만 해도 나가더만 내가 나가지 말랄땐 나가고 일단 필요할땐 죽어라 죽어라 비벼다 아 콜라먹고싶다 탄산 먹고싶다 어디있지 여기로 저쪽 맞나 맞아 맞아 거기 맞아 아 맞아 여기로 한 다음에 쭉 내려가가지고 쟤 잡으면 쟤 잡으면 일부 끝나겠다 그러네 잡을 수 있을까 아 아 두부야 십자로만 했으면 딱이네 그러네 두두두두두두두 다단히 틀으로 다 맞으니까 최소한 도끼라도 온긴 안좋다 도끼가 났다 어 지금 성수 안 맞잖아 수직을 못하니까 이쪽 올라가는거 있어 어 걸어서 때리자 아 여기서 점프를 하면서 때리는거네 점프를 하면서 때리는거네 앞으로 점프하면서 칼한데낸치치고 아우 아 너무 불편해 안올라가도 저 리헤널 아닌거같은데 다리부터 뺏대 안돼! 힘들다 힘들어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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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모스러운 뿐만 아니라 짜증난다 어우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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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주제 아래 아래 오는거 조심하고 좋아좋아 좋아 다리를 부셨어 몸 남아서 몸 아아 오 좋아 쥐가 그렇게 많이나 아아 소울스틱 소울스틱 같이 좋아좋아 소울스틱 오 뭐야 몽몽몽몽몽 아아 안되냄냄냄냄냄냄냄냄냄냄냄냄냄냄 아우 저 스틸 좀 나가봐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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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좋아좋아 아하 아아아아 호기롭게 소울 스티를 썼지만 안 됐어 너무 강해 몸을 못 때리니까 안 되고 네, 귀찮은 것 같아 아 짜증난다 왜 그래도 허리까지는 부셨는데 그니까 잘 했는데 모톡이랑 여기랑 얼굴만 떼기면 되는데 어렵다 쉽지가 않네 레벨 38인데 저 어떻게 잡지? 도끼를 미친듯이 던질까? 도끼를 사실 딜을 안 떼지 저거 처리용이 파리초리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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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연 깰 수 있을 것인가 깨자 깨자 아 아 포이즌 바로 앞에 걸 아우 아우 아 아 아우 아아 다리 하나 아 아 아 아 아 아 오 보스틴? 아니야 이거 데미지 쎄 데미지 잘 들어가래? 40쎄가래 40쎄가래 40쎄가래? 100도 더 더 되잖아 이거 올라간다면 대기 중에서 던져낼거같아 나도 그게 제일 좋은거 같다 물약이 있는데 이게 먹기가 엄청 불편해요 귀찮아서 안먹고 있어요 도끼 막 던지면 되겠다 도끼 데미지 잘 들어가네 부서가 도끼를 던졌어 깰 수 있을거같아 도끼 좀 던지다보면 도끼도끼 도끼가 떨어지면서 다단히 들어올던거같아 두두두두둑 이렇게 만들어볼테니까 7분전인데 악마성 종료까지 7분전 잡을 수 있겠죠? 잡자 잡자 제발 잡자 자리 잡자 레 определя고 털이 있어? 기를 최대한 많이 썼을게 하트 다 먹어봐야돼 아멘 유지인 유지진 공장 도끼를 어.. 좋아 저 올라갈 수 있나요? 저기로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안개로.. 안.. 박쥐로 변해서? 비키지? 좋았어 좋았어 지거라 지거 좀! 머리 터져놔 좀! 좋은 전략인 것 같애 아! 안 돼 안 돼 안 돼 아.. 아.. 아구 아.. 아.. 안 돼 하트가 이제 모자라 죽어 아 끝났어 말 끊었겠는데 어.. 금방 터진다 금방 터진다 흔들면 때리고 터진다 어.. 어떻게 되었냐 아.. 저거 저거 아우.. 오.. 그렇지! 아니야 아니야 얼굴 남았다 얼굴 남았다 아우.. 아우.. 제발 소울스틸?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제발 죽어 소울스틸? 안 돼 소울스틸? 아우! 제발 나가줘 소울스틸! 어우 좋았어 아 여기 팔이 맞잖아 팔이 맞 아 보수.. 보수 때려야 돼 아 후우.. 때렸는데 어 더 때려야 돼 더 때려야 돼 더 때려야 돼 아우.. 저 팔이 저거 아.. 아 안 돼 안 돼 토이지만 이마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근데 이렇게 올라가서 안 돼 아.. 아우 안 돼 소울스틸 저기서 써야 되나 짜증나 소울스틸 저기서 써야 되나 소울스틸 저기서 써야 되나 저쪽에서? 아 그것도 괜찮겠다 앞에서 위로 올라가가지고 아.. 아.. 4분 남았어 한 번 더 트라이 할 수 있어 마지막 보조 마지막 트라이 아 밑에를 다 때려서 떨군 다음에 위로 올라가서 아 아 아 네 그렇게 한 번 해볼게요 어느 정도 밑에 다 없애버린 다음에 좋은 전략인 것 같아요 아 마지막 도전 깨고 끝내자 깨고 끝내자 아 아 아 안기를 변해가지고 아 아 그럼 되겠다 도끼 쓰기자래 안녕하세요 이아리님 안기를 딱 피하고 또 도끼 막 던지고 퐁 퐁 아빠노 서비스 퐁 서비스 구나 어렷 다행할 수 있을겠습니다 어렵다 퐁 오랜만에 힘든 보스전이야 퐁 흠 iph 툭 툭 툭 두세기 조심하라고? 아우 아아 재밌어요 아아 떨어지는 말 맞았어 2D게임이 또 2D게임만의 맛이 있던데 3D랑은 다른 맛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코코님 요즘 2D RPG를 하고 싶어서 아 뭔지 모르는 그게 있어 2D 독특에는 뭔지 모르는 뭐가 있어 천수? 상수라고 해야 되나 뭔가 뭔지 모르는 3D랑 너무 망했어 도망했는데? 안 돼 안 돼 안 써줘 소울스틸 제발 나가줘 아 아 아 아 머리 아프다 갑자기 이렇게 뒷구리 땡기지? 아 머리 아치 두통 두통 아 두통 어쨌든 못 깨고 네 다음주 다음주 게임업으로 끝나네요 네 월화가 그렇죠 근데 월화를 싫어하는 상이 많아요 또 팬이 팬이 또 갈려요 아 오 아 오 오 오 오